Q. 아이브, 아이브,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우리 아이브 멤버들과 이렇게 아이브로서 데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희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아이브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팀 이름 아이브는요 아이브의 줄임말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가지게 될 것들을 여러분들께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팀 이름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가 축구에서 최고의 성적이나 활약성을 보여주는 축구 선수 11명을 선정할 때 베스트 11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저희 멤버들이, 최고의 멤버들이 다채로운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의 최고의 합과 팀워크를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은 저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저희 11은 다채로운 여섯 명의 신비로운 매력을 그려낸 곡인데요 사랑에 빠진 소녀의 감정이 이렇게나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곡입니다 사실 저희 곡 전체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음..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굉장히 이국적이고 몽환적인 테마 위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와 함께 나오는 저희 바이브 멤버들의 약간 매력적인 보이스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쉴돈 없는 군모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11에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헤븐 춤과 세븐 춤이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챌린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 잘 눈에 담아주시고요 긴 꿈을 꾸게 해 이 반한 작은 헤븐 이 부분이 바로 헤븐 춤입니다 이게 뭘 형성한 걸지 혹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그것은 바로 만두? 만두? 만두! 만두! 저희 뮤직비디오는 자연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는 가우디의 철학처럼 저희 아이브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는 극대화 시키는 데에 포인트를 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저는 촬영 중에 언니들이랑 11 노래에 맞춰서 같이 리듬 타면서 프리스타일로 하는 촬영이 있었는데 정말 유니크하면서 신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꽃 분수 씬을 찍는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같이 진짜 열심히 분무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타이틀곡 11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한 만큼 앞으로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이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 옆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될 거든 괜찮아